우리 눈처럼 매장 갈건데 소감 한 번 말해주세요 눈처럼 매장 가서 뭐 할거에요? 쭈쭈 쭈쭈는 뭐야? 쭈쭈 마마 말 안해줄거야? 쭈쭈 응? 쭈쭈 음악 노력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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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3마리. 여기다 잡아서 놔요. 여기다. 여기다. 거기 10마리 채워주세요. 희창아 재밌어? 네. 여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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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쟤 미끄러워서 잔다. 진짜 엉덩이 빨갛다. 야채, 진짜 야채다, 저게. 응, 맞아. 진짜 야채 먹는 거예요. 아빠, 아빠, 너 주말 또 있어. 응? 주말 또 있어. 저게 뭐야? 아, 저게 집인가 봐. 이렇게 소곤한 거. 응, 그래? 이런 얼굴이 계속 닥히고 있어. 꼭 지인해. 뭐하는 거야? 어? 뭐하는 거야? 뭐하는 거야? 뭐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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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말이야. 뭐해? 비비비비빔! 아, 비비비비빔! 비비비비빔! 비비비빔! 비비빔고,하는데. 약간? 약간의 양파 맵 꽃이 너무 많이 좋아 저 물 나오기다 어퍼 아퍼하면 내가 오.. 폭포같아 우승자 약간의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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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은아 뭐 보고 있어요? 으아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